59번 강나영입니다. 50번 한유라입니다. 무예대구로 진행되고요. 4세트 중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49번 먼저 시작하시죠. 3번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인 모레 서울 외환시장이 1시간 늦게 개장합니다. 서울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는 수능이 열리는 모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그만 됐습니다. 50번 시작하세요. 4번 하겠습니다. 편지시각 1일 오전 6시 밖에 이란 남동부 인근 케르만주 해자등교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지질 조작도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이며 진앙위의 위치는 인과 약 60만 명인 케르만시에서 북동쪽으로 57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디션 잘 봤다니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유라씨가 DJ로 아주 유력하다고 그러더라고. 에이 그럼 안되죠. 오디션 결과로 정정당당한거 알지. 어휴 그래도 리포터로 3년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제 DJ 할만도 하지. 수고하세요. 아우 멋있다. 들었어? 최피디 집안이 3호 그룹 일가라는거? 춘천에서 제일 비싼 그 주산복가 펠리차일집. 거기 펜트하우스에서 사는데. 아 20년이나 다 된 국내 소형차를 끌고 다니면서 티를 안 내겠다고. 야 그게 숨길 수가 있는 거야? 딱 걸렸지 뭐야. 그래요? 하 직업 좋지 인물 좋지 집안 빵빵하지. 아우 누가 낚아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아우 어먴 내가 왜 질춘하는거지? 아하 미안해 나 녹음하러 갈게. 안녕. 이따 봬요. 어. 아 주석씨. 아 진짜. 누가 보면 어떡할게. 여긴 아무도 안 들어와. 그리고 볼테면 보라지. 오디션은? 잘 봤어? 뭐. 그락처락? 오. 그럼 우리 미이 축하파티도 할 겸. 주말에 제주도 갈까? 제주도? 근데. 당일로 제주도를 어떻게 갔다 와? 왜? 갈 수 있지. 그리고 뭐 가보고 정 안되면. 하루 자고 오면 되지 뭐. 그래. 내가 그랬지.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안된다고. 외모는 22세기인데 마인드는 완전 조선시대. 그럼 저녁 먹을까? 아니. 나 미아정 인터뷰 가야돼. 아니. 미아정? 결국 섭외한거야? 아니. 전화도 안 받길래 공연장으로 가보려고. 부딪혀봐야지. 역시. 불도저 한유라. 내가 이 매력에 반했지. 근데. 미아정 인터뷰 따내면. DJ는 확정이겠다. 아. 뭐야. 그럼 오늘 저녁도 못 버는거잖아. 안 돼. 응. 진짜. 동작. 그리고 바라indback. 오늘은 웃음이 나왔던 방안이라고 화atively 삼omen장에서 잘생각해에요. 감사합니다.